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출제 예감 2021년 한국서 최신 이슈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별도로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 주제의 기출 테스트에서 한 2문항 정도만 다시 한번 체크하고 복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37강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2021년이면 발생 50년 또는 100년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제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존에 기출로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또 다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광주 대단지 사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우리가 이제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쉼없이 달려왔단 말이죠. 근데 한편에서는 그렇게 이제 빛을 보는 모습들도 보여졌지만 뒤쪽으로는 여러가지 이제 어두운 면들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전태일에 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이제 분신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가수도를 달리면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했지만 거기에는 이런 사람들의 또 희생이 반드시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계기가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게 이제 1971년 무렵입니다. 비슷한 시기죠. 그래서 요 시기 때 이제 서울 도심에는요. 여러 그 무허가, 판자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다가 판자집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었고 그렇게 하기도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계획이 나오게 됐냐면 여기에 있었던 이제 무허가 판자촌에 있는 주민들을 한쪽에 경기도 광주라고 하는 저기로다가 이제 이주를 시키게 되는 그런 계획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도심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10만여 명의 주민들을 경기도 광주 오늘날에 성남이요. 경기 성남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지금 뭐 성남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이때 당시에 이 경기 광주로 이주를 시키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정부의 말을 듣고 서울시의 말을 듣고요. 아 글로 가게 되면 뭐 여러가지 이제 직업도 가질 수가 있고 그쪽 일대에서 여러가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만 믿고 사실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뭐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뭐 여러가지 인프라든지 이런 게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빈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화가 난 이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위 뭐 6시간 만에 결국에는 이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는 쪽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빠르게 도심을 정비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경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쪽에서 그 이면에 보여줬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021년 3월에 성남시는 80성남민권운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고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강조대단지 사건 나오면 이게 박정희 정보 시기구나 이렇게 짚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령왕릉이 발굴이 됐는데 이게 이제 50년 되는 사건이죠.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사실 이거는 공주송산리 7호분이에요. 여러분 7호분 잘 나올 수 있다. 공주송산이 여러가지 면에서 물릴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예를 들면 무령왕과 관련된 업적이 나오면서 이 무덤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당시에 이 백제가 중국의 남조하고 교류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벽돌 무덤이구나.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거는 벽화가 있어요 없어요. 자 벽화 어떻게 기억하세요. 요거 무 없다 없을 무 벽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묘지석을 통해서 사실 이거 고분이 발견이 돼도 이게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뭐 우리 예를 들면은 서울에 있는 석촌 고분도 그냥 돌이 쌓여져 있는 고분이거든요. 우리가 저거 규모나 이런 면에서 추정을 해봤을 때 금초고왕의 고분 정도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요거는 묘지석이 나와서 이 무덤의 주인은 무령왕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큰 건데 주인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고대 무덤 중에 하나다라는 거 문화사 쪽으로 다시 한번 공부 좀 해보시고요. 근데 요게 이제 발생한지 발견이 됐는지 50년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무령왕릉 무덤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요런 것들 짚어드린 거 잘 공부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6호분을 그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배수로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 7호분이 발견이 된 거죠. 학계에서 아주 아주 깜짝 놀랐던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21년이면 발생한지 100년 되는 사건이 요게 이제 1921년 20년대 초반에 발생을 한 거죠. 요게 1919년에 의열단이 조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21년에 발생한 것이 의열단원이었던 김익상이 우리나라 침탈하고 있는 이 상징이 되는 조선총독부에 몰래 잠입해서 폭탄을 투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을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시켰는데 익사일스럽게 이 전기수리공 복장을 하고 몰래 들어가서 잠입해가지고 저 조선총독부에서 폭탄을 던지고 성공시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김익상 조선총독부 그 다음에 여러분 종로경찰서 이 종로경찰서는 호랑이굴이잖아요. 여기에 폭탄을 투척한 이가 있죠. 누가 있다 김상옥 제가 뭐라고 했냐면 김옥상 뭐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 여기에 경찰서를 건드렸기 때문에 벌집을 건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경찰들이 쫓아 나와가지고 이 김상옥을 추격했다고요. 그래서 쌍권총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총격전을 벌이죠. 옥상을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로 일대에 중심 가잖아요. 시가전을 벌였던 장면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김상옥 종로경찰서. 자 그다음에 자유시 참변인데요. 러시아 자유시에 집결한 부름이 왔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겠다. 근데 내부에서도 이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당시 독립군 중에 한파가 러시아 적색군하고 손을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시 내부에서는 적색군하고 반혁명파였던 백색군하고의 싸움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에 적색군에 대한 도움을 지원을 했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제 토사구팽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점이 이제 21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 시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1920년대의 상황이구나. 자 그다음에 천도교 소년회가 조직된 것도 2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천도교 이거는 기본 그 종교가 우리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됐죠. 그래서 이 동학이 개편된 것이 천도교인데 동학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시천주 하늘을 모신다. 뭐 이런 뜻인데 결국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하늘만큼 중요하다. 존귀하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되게 포용하고 있는 그런 걸 담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조차도 존중하면서 존귀하게 여겨줘야 된다. 존댓말을 써주면서 어린아이를 존중해라.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소파 방정관을 중심으로 해서 월 1일 어린이날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잡지 어린이를 간행하게 되고요. 거기 이제 천도교에서 중심적으로 끌고 갔다는 거. 자 그다음에 조선어 연구회. 네. 여러분 이것도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죠. 우리 이 조선어 연구회가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 요게 이제 100년이 됐지만 요 앞으로부터 끌고 가서 1907년 주식어 선생님 주축이 됐었던 국문연구소에서 요거를 계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1년에 조선어 학회.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이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 학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업적이나 활동 같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 시험에서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42년 무렵이 되면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해산이 되죠. 요런 것까지. 그러면 조선어 연구회에서 어떤 걸 했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거 이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한글 보급운동을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한글 기념인 한글날 각야날 제정하고 잡지 한글을 간행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선어 학회로 개편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200주년을 맞이하는 인물은 김대건 신부가 있습니다. 조선 최초의 천주교 사제의 신부고요. 뭐 김대건 신부의 활동을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 이런 건 아니고 이 저 종교 천주교와 관련된 이 종교를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서학 학문으로서 들어왔던 것이 나중에 이제 종교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로서는 이제 김대건 신부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당 들어가시면요. 성당 입구에 김대건 신부를 기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앞에 나와져 있고 해요. 가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2019년에 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기간 자체는 길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는 저런 의지와 저런 것들 높이 또 평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선교 활동을 벌이다가 헌종 때 천주교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하십니다. 병호박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이 중 풍기 광복단을 결성하면서 의병 활동을 전개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요게 잡히셔야 돼요. 대한 광복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도계찬 의병이다. 이래서 독립 의금부 도계찬 그래서 임병찬 1910년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가 많이 결성이 됐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요렇게 의병적 성격을 가지는 독립 의금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대한 광복회 그래서 박상진 김좌진 이런 인물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졌던 이 대한 광복회 나중에는 이제 공화 정체를 추진을 하게 되죠. 성격이 조금 다르죠. 1910년대 비밀 결사로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았지만 그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라를 되찾고 난 다음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의 체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은 복벽주의 왕정복고를 추구했고요. 이쪽은 공화정을 추구한 그런 입장으로 좀 다르게 가게 된다는 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박상진 또 체기중 요런 분들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희인데요. 요거는 이제 대종교를 기반으로 한 뭐 대종교의 3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중강단을 결성을 하고 그리고 대한독립군단의 총재를 역임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봉우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연이어서 일본에 성공을 했어요. 그니까 일본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일을 벌였다. 그 경신참변 간도의 주민들을 내리학살하는 3개월 동안 내리학살하는 그 간도참변을 벌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에서 독립권들이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저 위로 밀산부 한인들이 흥하는 곳 한은동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원래 이제 천구백십 년대 만들어놓은 기지죠. 거기에서 서일이 주축이 돼서 대한독립군단으로 저렇게 체제를 독립군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에 부름을 받는다? 자유시의 부름을 받는다. 그래서 갔다가 오히려 네 분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독립군들 내부에서 그런 식으로 20년대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상진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한강복회 총사령으로서 역임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박재혁 의열단원으로 의열단원입니다. 부산경찰서의 폭탄을 투척을 하였다. 너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ㅂㅂ 이렇게 초성으로 맞춰서 가셔도 돼요. 박재혁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우리 앞에서 또 중요한 인물들 나왔어요. 김익상 그래서 조선총독부 그다음에 김상호 종로경찰서 이런 것들 같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20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얼마 안 된 거죠. 얘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려시대 때부터요. 저 연등회하고 팔간회를 아주 성대하게 치러라라고 하는 태조 왕건의 어떤 왕들에게 후손들에게 넘겨진 이 훈유십조 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격이 근데 두 개가 조금 달라요. 연등회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불교 행사라면 팔간회 같은 경우는요. 민간신앙과 토속신앙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행위예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우선 이게 근래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2020년 12월에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나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고요. 다음에 보시면 정월 보름에 열렸다는 건 태조 왕건이 훈유십조를 통해서 적극 권장을 했고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정치사적으로 봤을 때 성종 시기 때 유학자였던 최승모의 권위 이 시무 28조를 통해서 팔간회 줄이자.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 자체를 거부했다기보다는 팔간회랑 연등회에서 이런 행사를 칠 때 너무 재정적 낭비가 심하니까 중단하자. 이런 게 들어옵니다. 현종 시기 때 가게 되면 다시 부활을 하게 되고요. 자 국부로 지정된 문화재인데요. 이게 조선후기 인조 시기 때 만들어진 세 개의 불상인데 저렇게 세 개의 불상이 불화, 그림으로는 존재해요. 그런데 저렇게 조각품으로 불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엄사 각항전하고 화엄사 목조, 비로자나 삼심불자상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공신, 회맹축, 보사공신, 노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 공신들의 기록이에요. 어느 시기 때? 숙종 시기 때. 조선후기 숙종 때 이 숙종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공신들의 기록이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숙종 시기 때는 여러 번 정치적 판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경신, 기사, 값을 이렇게 판이 바뀔 때마다 이 숙종을 또 따르는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공신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저걸 봤을 때 당시에 정치적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국부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송시열, 초상. 송시열은 성리학자이기도 하고 아주 정치적으로도 입김이 셌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왕조차도 송시열을 건드리기가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자, 맹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송자 이렇게 불리웠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었는데 이 송시열의 초상화 역시 국부로 지정된 문화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근 이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바로 아실 거예요. 이 사건은 서울시가 도심을 정비하기 위해서 진행한 무허가 주택 철거 계획에 따라서 10만여 명의 주민들을 경기도 광주로 강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게 됐다. 그래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은 생계수단 마련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구속이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이고 박정희 정부 시기구나. 자 그럼 문제 쭉 골라보시면 11.6 사태. 박정희 대통령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잖아요. 저 사태로 중단이 된 건 굳이 꼽자면 부마항쟁 정도로 기억을 하실 수 있겠고 2번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노동자 회사 정부가 같이 힘을 모아서 뭘 극복하자? IMF 극복하자. 그래서 이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 때 해당이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동대문 평화시장의 재단사가 분신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도시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이제 노동자의 여건에 대한 문제로 발생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과도한 소작료 징수에 맞서 전개된 농민 운동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암태도 소작증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어났던 20년대 초반 상황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나오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어요. 김대건 신부 2021년 유네수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죠.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이 인물로 선정이 됐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인내천과 시천주 사상을 내세웠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거 동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자 2번 왕조교체를 예언하며 백성의 호응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저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조선 시기 때 후반이 되면서 뭐 이렇게 당시에 정치적 상황 뭐 세도정치기 뭐 정체가 너무 잘 돌아가지 않고 백성들의 상황이 힘들고 이러니까 뭐 정감로 그 다음에 예언사상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정치가 왕이 될 것이다. 뭐 정도전이 나와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던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교리를 정리한 동경대전을 경전으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동학을 만들었던 최재우가 1대 교주고요. 그 다음에 이 1대 교주가 이제 순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당시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와 같은 것들 정리를 하면서 포교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동학과 관련된 거고요. 자 4번 보시면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탄압을 받았다. 그렇죠. 뭐 윤지충의 모친상 뭐 이런 것들 발생을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단군 숭배사상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치시키고자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대중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대중교 기반으로 한 게 중광단, 북로군정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엔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짐이 지극히 원하는 바는 요것과 팔관에 있으니 자 가는 부처를 섬기는 것이며 전형적인 저거는 불교행사예요. 근데 팔관은 철령이나 예를 들면 산신령, 오악,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 조금 다르죠.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팔관회를 열면요. 뭐 아주 대대적 행사예요. 그래서 뭐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 사신들이 와가지고 이 사신들하고의 우리 고려의 관계를 정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고요. 호세 간사한 신화가 더하고 줄일 것을 권하는 자가 있거든. 필히 그것을 금자 열고 훈요십주의 내용입니다. 연등회죠. 자 매년 음력 11월에 열렸다라고 했는데 저거는 팔관회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보시면 향나무를 땅에 묶고 내세의 행운을 빌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향도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향도. 자 3번 도교와 민간신앙 및 불교가 어우러진 국가 행사였다. 그렇죠. 요렇게 도교와 민간신앙이 어우러졌다라고 하면 팔관회로 가셔야 돼요. 자 4번 보시면 최승로가 심후 28주에서 그 규모를 줄일 것을 권위하였다라고 했는데 최승로 심후 28주 요거는 그쵸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줄이게 되고 현종 때 다시 부활이 된다는 거 자 5번 보시면 고려가 후백제군을 물리친 고창전투에서 규현을 하였다. 요거는 이제 차전놀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통합주제 들어가서요. 다 해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한 두 문제 정도만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힌트 하나만 가지고 잡고 푸시는 겁니다. 다 아는 것이 아니라요. 근데 뭐 한씩 보면 만월 때 이거는 이 고려의 터예요. 궁궐 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월 때 그리고 첨성대 첨성대가 나왔다고 해서 저거는 무조건 신라다 선덕여왕이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고려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쉽게 가실 수 있는 건 왕건의 릉이 있고 공미랑의 릉이 있어요. 이거 다 고려의 왕들이잖아요. 그럼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숭양서원 저거는 이제 정몽주 기리는 서원이고요. 선주교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전부 개경 얘기하는 거구나. 가볼게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고. 1.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에 항전하였다라고 했는데 남한산성 정도 경기죠. 2번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라고 했는데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서울이죠. 3번 오페르트가 남현군묘 도구를 시도하였다. 저거는 충남이야. 충남 덕산. 4번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하였다라고 했는데 만적이네요. 그때 당시에 실세. 누구예요? 최충원. 최충원의 노비 만적이잖아요. 최충원은 고려시대의 식군 무신이었죠. 개경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 5번 현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오래된 금속할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간행이 되었다. 이거 청주흥덕사. 청주흥덕사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볼게요. 자 가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뭐 사직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도심 서울에 가면은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도 우리의 유적지 문화유산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복궁이 있고요. 또 종묘가 있네요. 또 해와여 가면은 문묘. 저거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공자를 모시는 문묘. 그리고 이제 선농당이 있고 또 동관왕묘 다 우리가 배운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 가 보시면 역대 구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대 구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이니까 이거는 종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초계장수인 관우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그럼 얘는 이제 동관왕묘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47개만 남기고 나머지 서운을 다 철폐했잖아요. 이건 서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라 보시면 대성정과 성의를 모시는 곳이에요. 공자 모시는 곳과 그 다음에 명륜당 밝아지는 거예요. 경서에 밝아지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곳입니다. 이건 어디냐면 성균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 구강이 신농과 후직 농사의 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던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선농당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풍년을 기원을 하고요. 끝나고 나면 요 일대에서 왕이 직접 밭을 갈기도 하면서 몸소 시범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고깃국을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하고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설렁탕이라고 하는 것이 비롯됐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통합주제 기출 테스트까지 제가 면무나 여러분들 찍어서 마무리를 시켜드렸습니다. 37강을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들 좀 뭐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와 스토리 재밌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들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이게 또 37강이라고 하는 강의 안에서 이걸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가 좀 사실 무리가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더 적극적으로 풀어보셔서 좋은 점수를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취업하시기도 너무 사실 힘든 그런 시기인데요. 반드시 좀 힘을 내셔서 이걸 발판 삼아서 하는 검을 발판 삼아서요. 좋은 곳으로 꼭 좋은 곳에서 꼭 자리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많이 응원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좋은 소식이 생기면 또 우리 뭐 댓글로라든지 뭐 후기의 수강 후기로라든지 많이 많이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